이건 한 2주 전쯤 이야기예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 제가 보통은 사람들이랑 잘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혼자서 일하고 혼자서 술 처먹고 그냥 혼자서 돌아다니는 편인데 가끔씩 심심하다 보면 사람한테 내가 먼저 말을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을 좀 잘 걸면 유리한 게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왠지 안에 이게 들어올 때도 어프로치를 좀 잘 들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럼 사람들이랑 좀 이렇게 얘기를 잘 하게 되는데 그때 맨 처음에 어떤 애들이랑 20대 중반 애들이었는데 한 명은 ROTC 임관한 친구고 둘 다 인천 친구였어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자 한 명이 쪼로로 올라오더라고 나는 맨 처음에 이게 조금 안 좋은 게 제가 그게 있어요 안면 인식 장애가 조금 있어가지고 사람 얼굴을 잘 구분을 좀 못해 근데 진짜 얼토당토앉는 얼굴까지 구분 못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금 비슷하게 생긴 얼굴 있잖아 그러면 내가 그걸 좀 잘 구분을 못하거든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일하는 애인 줄 알았어 일하는 애가 웬일로 이쁘게 차려입고 온 거야 그 일하는 애가 스태프 한국인이었거든 그래서 웬일로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냐 하면서 야부를 터는데 여자가 이게 모르면 그냥 너나 아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된 건데 뭐 잘 받아주더라고 난 진짜 알바인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바가 아닌 거야 1분쯤 대화를 했나 1분쯤 아닌 거야 그래서 지도 당황을 한 것 같아 내가 갑자기 아는 척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하진 못해도 그냥 대화를 받아준 거였어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4명이 어떻게 아다리가 됐거든요 아다리가 돼서 그때 캐널시티 옆에 있는 그... 야끼니코 좀 유명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좀 크고 거기서 이제 먹고 그날 하루 그냥 술을 연거푸로 이렇게 먹은 날이 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때 여자애가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여자라서 뭔가 좀 세상 사는 게 너무 불리한 것 같다라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뭐 그럴 법도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정말 세상 사는 게 좀 불리하고 억울하고 차별당하는 것 같다라는 것들 이거는 근데 여자들이 보통 여초간 맨날 한 얘기인데 근데 실제로 이게 있긴 있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남자 여자의 차별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래서 그 여자 같은 경우는 나름 그래도 인텔리였어 여자애가 좀 머리가 좀 비상해서 좀 다니다가 대학교 다니다가 한 1년 다니다가 야 이거는 길이 아니다 싶어서 바로 공대로 갔어 애가 공대 들어가서도 뭔가 내가 봤을 때는 좀 여자가 좀 이쁘장 해가지고 공대 아르미로 산 사람들도 있거든 공대 아르미로 살 수도 있었는데 그 학교 생활 다 헌납하고 공료만 죽어라 했나 봐 공대 다니면서 스펙도 오지게 쌓아서 그래서 공기업을 들어갔다 하더라고 공기업을 들어갔는데 근데 문제는 공기업을 들어갔는데 이게 맨 처음에 너무 루즈했대 공기업이 생각보다 너무 루즈하고 한가하고 그래서 아 이거 좀 루즈하고 한가해야 돼서 공기업을 때려치웠대 그래서 때려치워나고 공기업이 어디였더라 이름들은 내가 까먹었다 그래서 공기업을 때려치우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외국계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회사 셀트리온이 난 몰랐는데 셀트리온이 인천에 있다 하더라고 셀트리온 옆에 존슨앤존슨이 있대 존슨앤존슨 이건 남들대로 웃긴데 그 존슨앤존슨이 헬스케어 중에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파이자하고 거기서 일을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얘기들인 건 재밌더라고 외국계 기업이라 건지 자기 위에 보수 사람들이 국적이 다 달라 태국 사람도 있고 인도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영어 같은 얘기도 하다가 그래서 인도영어는 진짜 더럽게 알아듣기 힘들다고 그래서 일부 인도영어 약간 좀 그런 게 있거든 I think about that 이러면서 좀 알아듣기 힘든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일한 게 힘들다 근데 문제는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공기업이 너무 한가해가지고 이제 그냥 에이 때려치웠는데 나중에는 이제 외국계 기업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명한 데 와서 일을 해보니까 여기는 너무 빡시대 일이 너무 빡셔가지고 또 이직을 했어 그래서 이직을 해서 다음에 이직한 회사는 어딘지는 내가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여자애가 나이가 27인가 그랬거든 되게 어려워 어린데 그 27 사이에 공기업을 갔다가 그 외국계 기업을 갔다가 그 다음에 다른 기업을 간 거야 근데 얘가 말하는 차별인 즉슨 그게 뭐냐면 뭐 얘도 그래도 뭐 설마 공기업이고 뭐가 한방에 붙었겠어 몇 군데 썼겠지 근데 자기가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스펙을 쌓았는데 똑같은 스펙으로 들어가도 나보다 스펙이 더 낮은 남자애들이 붙는다 합격을 하고 나는 그게 또 떨어지는 게 이게 좀 너무 짜증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 듣다가 옆에 있던 그 ROTC 애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일전했던 그런 직장생활 자본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모두가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장생활하고 돈도 이렇게 벌고 살다 보면 좀 싫어도 X같아도 이게 참을 때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까라면 까 이런 불합리성을 버티는 내성이 남성들이 월등하게 좋거든 여자보다는 이게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이제 싸움이 난 거야 남자랑 여자가 나는 뭐 옆에서 보다가 보다가 내가 이 싸움에 이제 참전을 해서 이제 결판을 내줘줘야 이게 내야 되나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계속 듣고만 있었어 나는 그냥 그 옆에 있는 남자의 한 명이 또 난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야 둘이 뭐 튀격튀격 하든 말든 근데 이 둘이 싸우는데 여자가 이겼어 왜 그러냐면 여자가 나이가 조금 많았거든 남자보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이 끝발로 딱 찌개버리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이 끝발로 따지면 내가 참전하면 되는 건데 난 뭐 굳이 그러진 않았지 뭐 그냥 얘가 느끼는 그런 불합리성이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나도 내 주변에 굉장히 많은 여자들 굉장히 많진 않구나 몇 명 없어 알파골들이 몇 명이 있는데 소위 잘나가는 여자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근데 이런 애들이 사실 이렇게 페미니즘이나 이런 남성혐오 사상이랑은 좀 거리가 먼 애들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여자가 직장생활하면서 손해본 게 있냐라는 질문에 다 있다고 대답한단 말이야 난 여기서 없다고 대답한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걸 유리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이 유리천장이라는 거는 어딜 가나 다 있을 거야 그 정도의 차이는 이게 확실히 내 생각에는 그래도 서구권은 좀 덜하죠 그래서 서구권은 이게 좀 빨리 박살난 편이잖아요 이런 남존여비 사상 자체가 근데 뭐라 그럴까 동양권에는 아무래도 그게 좀 강하게 남아있다 보니까 특히 동북아권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유리천장이라는 것들 그래서 똑같이 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가는 게 있어 남자가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외래 중소기업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장난 아니야 뭐 예를 들어 여자가 일을 오래 했어 일도 잘해 근데 남자가 여자보다 연차도 딸리고 그래도 남자가 진급을 빨리 한 경우가 되게 일반적이거든요 특히 장가간 남자라면 더더욱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뭔가 이게 좀 장가 일찍간 이렇게 어린 남자분 되게 좋아하거든 바로 픽업 한단 말이야 그런 게 있거든 여기에는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근데 나는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유리천장이란 게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이 유리천장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유리 바닥은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 마치 그런 것 같아 순풍과 역풍 같은 느낌 그래서 자전거를 제가 옛날에 한 바퀴 타고 대한민국을 한 바퀴 돈 적이 있었어요 그때 34박 35일로 걸렸는데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역풍은 바로 체감이 돼 진짜 체감이 되거든 너무 힘들어 올라가서 너무 빡셔 근데 순풍은 잘 몰라 근데 알고 보면 순풍이 내 등 뒤에 불고 있거든 그래서 순풍이란 건 엄청 강하게 불기 전까지는 그걸 몰라요 근데 내가 알게 모르게 나가는데 순풍이 계속 불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도 이게 유리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체감을 잘하는데 반대로 유리 바닥이 있다는 걸 잘 느끼지 못하거든요 똑같은 일들이라는 걸 겪게 돼서 뭔가 이게 올라간 게 힘든 게 있는가 하면 반대로 유리 바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 깨지는 거 있단 말이야 조금 많이 덜 깨지고 알게 모르게 배려를 받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서구권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들이 먼저 깼잖아 전쟁 나면 지들 같이 짱돌을 죽어던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깨기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지금을 이제 깨가고 있는 과도기인 것 같긴 한데 약간 다른 방식으로 깨가고 있죠 뭐 요새 정치권에서 나오는 거 보면 기업의 여성임원을 할당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국민연금공단을 시켜가지고 여성임원 많은 회사 주식사라고 말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 남자애자 차이가 있어 전세계 어딜 가도 남성임원이 독보적으로 많아요 여성임원 5% 정도 되나?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남자 여자의 뇌구조적인 차이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 많은 것들은 그냥 성향의 차이에서 오는 게 제일 크거든요 기질의 차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막 경쟁하고 워크홀릭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나도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만약에 직장생활을 했으면 나도 진짜 죽어라 진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처럼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깨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급진적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깨려고 하잖아요 지금 뭐 능력이고 뭐고 아니 회사를 살다 보면 이게 정치 잘해가지고 올라간 것도 짜증나는데 이거는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그냥 여자면 임원을 안 치고 여자면 진급을 시키자 이런 게 나오니까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그때는 유리천장이 확실히 깨질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유리 바닥도 깨지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올라가 보면 그때부터 남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알 거야 똑같이 대하기 시작할 거예요 남자랑 여자를 일부러 여자랑 못 설레기 굉장히 똑같이 대하거든 그러면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옛날부터 되게 잘하던 사람이 내 친구 중에 황과장이 옛날에 그랬거든 건축 설계할 때 건축 설계 쪽은 여자 직원이 좀 많다고 해요 그게 이게 좀 꼼꼼하니까 여자들이 많은데 황과장 옛날부터 일 같은 거 하면 진짜 그냥 딱 일대로만 했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 밑에 직원들이 좀 몇십 명 됐는데 황과장을 이제 뒷담화할까 한 거야 자기네들끼리 통신 많은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방에 황과장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자는 딱 걸린 거지 황과장에 딱 걸렸는데 야 쟤 짱 나지 않냐고 왜 저러냐고 욕 오지게 하는데 황과장이 다 봤는데 이것도 황과장 대단한 게 자기 욕 오지게 했는데 그냥 아무 말 얘기해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대 그냥 아무 얘기해도 안 하고 다음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음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냥 평소 하는 것처럼 일이나 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여자가 먼저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내렸는데 그냥 닥치고 일이나 하라고 그냥 그래서 그냥 똑같이 하는 거야 일이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됐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근데 한편으로 이게 또 갑자기 정치 얘기에 나서 한 얘기인데 나는 아직까지 그 정치 여자 정치인 중에서 원래 뭐 정치권 자체가 개차관들이 뭐 태반이긴 하지만 여자 정치인 중에서 정치 잘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거진 다 병신이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는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여자 정치인 중에서 정치 잘하는 사람 있다 싶으면 이렇게 덧글 한번 남겨주세요 난 누군지 한번 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여자들도 이제 여자니까 뭔가 밀어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자를 뽑아줬는데 그 여자들이 병신이잖아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병신 같은 법을 바라는 이게 계속 이렇게 발휘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병신 보존의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병신들이 세상을 장악하게 되는 거야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뭐 여튼간에 뭐 얘기가 돌긴 돌았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 그냥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앞으로도 이런 뭔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불합리성이나 이런 차별 같은 것들은 계속 겪게 될 거라고 근데 네가 여기서 10년 동안 더 일해가지고 이게 뭔가 이제 과장 클라스까지 올라오잖아 그러면 너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라고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할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말했지 그래서 그게 정말로 싫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땐 이게 잘 안 변할 것 같아 변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단지 지금처럼 유리천장은 깨져서 깨지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을 거란 말이야 어머 그러면 어떻게 여자가 차를 받는 걸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바꾸기엔 너무 힘든 것들이고 그런 차이에서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게 복합적으로 오는 거거든 그래서 나도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면 바꾸면 됩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건 뭐 딱히 생각난 게 없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판을 바꿔버리면 돼요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그냥 자기한테 유리한 판으로 바꾸라고 그래서 뭐 직장생활 같은 경우는 방금 전 말한 이후로 남성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남성들이 유리한 데는 충분히 그만한 합리적인 근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로 싫다 정말로 싫다 그러면 그러면 정확하게 실적이 콧마다니까지 집계되는 그쪽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있는 데가 그래 증권업이 그렇거든 실적이 그냥 콧마다니까지 정확하게 집계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일하면 된단 말이야 그대로죠 그래서 여자라고 해갖고 똑같은 실적인데 너는 여전히 80%만 받아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똑같이 받아 그리고 그 실적이 매달 그냥 콧마다니까지 정확하게 나와서 이게 맨날 딱 붙여놓거든 저희가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한 얘기는 일본 얘기 생각나서 해본 거였는데 결론은 그래 여자가 손해보는 건 분명히 있어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은 방금 말했던 그 순풍과 역풍 그래서 이거를 족같이 생각하면 믿도껏 없이 족같이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근데 방금 말했던 대로 역풍이니까 역풍이 어떻게 보면 유리천장이지 그건 바로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뒤에서 이렇게 부러지는 수풍도 있거든요 유리 바닥이란 것도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지금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세상이라는 게 진짜 마냥 이제 지랄 같고 짜증나고 빡 돌고 그렇게까지 느끼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지나고 나면 또 이해를 할 거야 아마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